오늘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남성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용의자는 교무실에 찾아와 해당 교사를 찾았고 수업 중이어서 약 1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린 뒤 수업이 끝난 후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고 경찰은 현재 2, 3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 잖아 지현 한글자막 by 한효정